아이고 이런 걸 다 맛있겠다 제사 음식이 아니고 따로 남긴 거예요 아직 제사 음식 가리는 사람이 있어서요 아유 전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건 수정과예요 보라가 할머니 손녀였구나 네 아 그 손 좀 보시죠 아유 괜찮아졌어요 아유 네 잘 안 울었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저기 이거 고추하고 상추예요 하숙집에 가서 다 쓰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얘기하고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상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 고모가 유기농 아웃사니까 우리는 공짜로 먹어요 그래 아이고 저기 포라야 이거 상추하고 고추 할머니가 키운 거야 고모한테 잘 보여야 되겠는데 아 고모는 안녕하시고 왜요? 주사 한방에 벌벌 떨었거든 엄살이 장난 아니던데 선생님이 주사나 줬어요? 응 왜? 그럼 우리 고모 엉덩이 봤어요? 아 봤지 엄살? 벌벌 떨어? 응 그러면서 웃던데 하하 웃어? 아우 재수없어 재수없지 않은데 왜? 암튼 앞으로 혹시 내가 한번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 고모 엉덩이 봤다던데? 뭐야? 진짜 그래? 응 미친 놈 아니야 그거 변태같은 놈이야 아우 재수없어 진짜 왜 그래요? 아 아냐 아무것도 으 미친 싸이코 아가씨 네 새언니 아가씨네만 생활비 안 냈는데요 아 생활비요? 예 오늘까지 준다고 했잖아요 아 잠깐만요 아 참 내가 찾아온다는 거 깜빡했네요 내일 줄게 언니 알았어요 내일은 꼭 줘야 돼요 내가 때 먹을까 봐 그래요 아 그게 아니라요 저도 제날자에 받아야 미리 계획을 세우죠 알았어요 내일 줄게요 독촉해서 미안해요 아가씨 아니에요 내가 약속 안 지킨 거 하려고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나겠다 자기야 왜 그래? 자기 무한해질까 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돈 있는데 주지 왜 안 주고 그래? 어? 가만 좀 있어봐 어 아버지가 차 달라시냐? 엄마 들어오지 마 응? 왜? 내 곳이 있으라고 왜? 뭐야? 응 아버지 뭐 하세요? 아버지 뭐 하세요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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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곳같이 하냐? 미용실 주인 아줌마가 주셨어요 친구분이 직접 키워서 말린 거라는데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? 네 아니 우리 차례까지 오고 아휴 얘 너 잘해라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응?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어깨? 네 아휴 얘 내가 갑자기 무슨 넘게 안 간다고 어때요 아버지? 아휴 어떻게 뭐 시작한지 1분도 안 됐어 아 네 아휴 아휴 시원하다 아휴 너 아주 제법이다 어? 제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얼마나 잘하는데요 아휴 아휴 우리 딸 미용실 나갔더니 아주 난 철들었구나 헤헤헤 근데 아버지 응 그 새언니한테 생활비 내놓는 거 있잖아요 왜? 그거 아버지가 새언니한테 생활비 면제해 주라고 하면 안 돼요? 한 번 말했는데 바꾸라고? 응 공평하지 않아서 안 돼 그거 아휴 아휴 아니 너 왜 이렇게 손목에 힘이 없어 꽉꽉 좀 주물러 막 꽉꽉 좀 응 그러면 아버지가 대신 내주면 안 돼요? 내가 왜? 어 아버지 우리보다 부자잖아요 우리는 아직 돈도 제대로 못 버는데 그래 한 달에 뭐 20만 원도 못 버는 그건 아니지만 아버지 그럼 네가 내 아버지 아 널 위해서야